대표팀에 오는 것은 첫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고요.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첫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고요. 이제 좋은 선수들, 좋은 후배가 들어와서 너무나도 기쁘고 강인이가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저도 그렇고 형들이 잘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고 그냥 이런 좋은 자리에 같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승호 형이나 강인이가 와서 더 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몇 시즌 이태리에서 지금 두 번째 시즌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한 시즌, 한 시즌, 시즌을 치르면서 또 경기에 나서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성장한 것 같고 또 제가 더 발전해서 더 좋은 선수로 더 커 갔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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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